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제이미쌤입니다. 오늘도 베이직 그래머인 뉴스 네 아 이번에 유닛 62 역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좀 흐린데 예 빈칸을 놔두는 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영상을 켜놓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죠. Look at the family tree. 이런거 추리라고 하는데 이제 가게도죠. 이런거 보고서 판단을 해보는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블랭카라는 할머니가 있구요. 페드로 할아버지네요.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알베르토 하고 줄리아라는 아들과 딸이 있구요. 그 다음에 줄리아는 포라고 결혼했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대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인지 아들이겠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블랭카 and 페드로 are married. 결혼된 상태고. They have a son Alberto and a daughter Julia. Julia is married. 결혼되어 있는 상태죠. 누구에게 하면 둘을 씁니다. to Paul 이렇게. 그 다음에 줄리아 and Paul have a son 대니엘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페드로 is 블랭카's husband. 그렇죠. 페드로 is 블랭카's husband. 블랑카라고 해야 되네요. 블랑카. 그 다음에 줄리아 is 대니엘's mother. 줄리아 is 대니엘's mother. 그렇게 되는거죠. 블랭카 is 누구의 와이프죠. 페드로's wif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벨토 is 줄리아's brothe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벨토 is 누구의 엉클이죠. 대니엘's uncle. 이렇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줄리아 is Paul's wife. 그렇죠. 그 다음에 블랭카 is 대니엘's grandma. 그렇죠. grandmothe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줄리아 is 대니엘's... 줄리아 is 알벨토's sister. 그렇죠. 줄리아 is 알벨토's sister. 그렇죠. 그 다음에 Paul is 줄리아's husband. 그렇죠. 그 다음에 Paul is 대니엘's dad. 또는 대니엘's fathe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니엘 is 누구의 네퓨죠. 네. 알벨토's nephew. 그렇죠. 알벨토의 조카니까. 알벨토's nephew.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인이 있구요. 앤디, 앨리스, 레이첼, 데이브 이렇게 있는데 Whose is this? 뭐죠 이게? 아 모자네요. 모자는 이거는 앨리스의 것이죠. 그 다음에 넘버트. Whose is this? 이건 누구 겁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앤디의 것이죠. 앤디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주어로 굳이 넣는다면 it's 앤디즈 이렇게 되겠죠. 넘버트 3. 앤디스 이거는 데이브즈. 데이브즈. It's 데이브즈. 그 다음에 앤디즈. 그 이제 부츠가 있는데 이거는 제인즈죠. 그러면 주어는 데이로 써야 되겠죠. 데이러 제인즈. 여기는 뭐 주어까지 쓰라고 되어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넣어봅니다. 데이러 제인즈. 그 다음에 넘버트 5. 이거는 누가 들고 있죠? 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누가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 보이나요? 제 눈에. 아 여기 모자 레이첼즈네요. 그죠? It's Rachel's. 그죠? Rachel이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앤디즈. 이 안경은 네모난 안경. 앨리스가 쓰고 있죠. 그래서 they are 앨리스's.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60.3번. I stayed at the house of my sister. 이건 my sister's house죠. 그죠? 이거는 my sister가 사람이니까 my sister's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what is the name of this town? 이건 맞죠? 그 다음에 그니까 뭐 꼭 필요하면 바꿔라 이런 얘기죠. 고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3번부터 보겠습니다. Do you like the color of this coat? 이거는 되겠죠? 그죠? coat가, this coat가 이제 무생물이니까. The color of this coat. 이게 맞죠? 그 다음에 Do you have the phone number of Simon? 이건 틀렸죠? Simon's phone number죠. Simon's phone number. Do you have Simon's phone number? 이때는 더 가 필요 없습니다. Simon's phone number니까. The job of my brother.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My brother's job이죠. My brother's job is very interesting. 6번. Write your name at the top of this page. At the top of the page. 이건 맞습니다. 페이지의 top은? At the top of the page. 페이지의 아래쪽이죠. 그건 위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래쪽은 At the bottom. Bottom of the page.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For me, morning is the best part of the day. 이건 맞죠? Best part of the day. 하루의 가장 좋은 부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 The favorite color. The favorite color of Polar. 틀렸죠? Polar's favorite color is blue. 이렇게 되죠? 9번 When is the birthday? 이것도 틀렸죠? When is your mother's birthday?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The house of my parents. 틀렸죠? My parents' house. My parents' house isn't very big. 이게 맞는 거죠? 11번 이건 맞죠? The words of this house. 그죠? 이 하우스의 벽들은 Are very thin. 굉장히 얇다. 이건데. 얇다. The words of this house are very thin. 그 다음 12번 The car stopped at the end of the street. 이것도 맞죠? 길의 끝. The end of the street. 그 다음 Are you going to the party of Loren? 이거 틀렸죠? 로렌's party죠? Are you going to Loren's party next wee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manager of the hotel. 이것도 맞죠? The hotel's manager 이렇게 안 하고. The manager of the hotel is not here right n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푸셨나요? 저보다 빨리 푸셨으면 성공입니다. 네. 잘하셨고요.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느낌영어 제휘쌤였습니다. 감사합니다.